3, 2, 1, 탁! 안 기다렸네 밥을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요 밖에는 물줄이 너무 아파 지금 첫 끼라 안녕 다들 밥 준비해서 왔어요? 먹는데 집중 좀 할게요 맛있어 부드럽군 너무 늦게 왔다고 밥이 안 왔어 밥이 안 와서 오자마자 왔는데 이 Cult 다 먹으면 좋겠어요 참을게요 방송이니까 네 이거 먹으러 고소합니다 먹으러 고소한 먹으러 고소한 먹으러 고소한 먹으러 고소한 먹으러 고소한 먹으러 고소한 맛있어 방송인데 양념게장 먹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? 입주면 다 빨개질 것 같은데 입주면 더 빨개질 것 같아서 입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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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장 시켰어 요즘 쌀밥 잘 안먹었는데 버섯 맛있다 소갈비찜은 안매워요 아예 매운 겹사 지금 첫끼를 먹어야 내일까지 참을 수 있다고 야 눈이 진짜 안좋아졌나 밥이 적다고 근데 쌀밥 잘 안먹어서 그냥 게장을 좀 차릴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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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군 먹었다고? 괜찮아 밥 먹는데 뭐 밥 먹을 수도 있지 아니 뿅 뿅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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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손으로 먹고 싶지. 먹는 것만 보여주나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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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시켰어. 무리했어. 맛있어. 매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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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방송 끄면 뭔가 내가 먹는 거 자라마다 끄는 느낌인데 목하고 깨끗한 거 매워 매워 매운 게 안 없어지네 이거 먹어도 뼈가 많아 뼈 뼈 뼈 싫어하는 음식 연근 연근 빼고는 다 잘 먹어요 좋아하는 향? 좀 시원한 향 시원한 향 좋아해요 좀 데워보면 셀 수도 있는데 그게 잔향이 좋아서 시원한 향은 좋아해요 코에 땀나 또... 코에 땀나 또... 한 공기 다 먹었네... 한 공기 다 먹었네... 떡 떡이다 뭐라고 해서 못 먹겠어 소원한 맛을 죽였는데... 소원한 맛을 죽였는데... 근데 매우니까 먹게 돼... 계비 다 먹었어... 계비 다 먹었어... 나 밥을 진짜 빨리 먹는 거야 다 먹었어 나 콜라만 주면 안 돼요 너무 먹기만 해서 미안해 배고팠어 너무 매워 나 수납만 시켰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들 밥 잘 챙겨 먹고요 저는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너무 빨리 먹었네 근데